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후원은 JYP님, KYJ9035님, 가시나무세님, 밤님, 병생공부님, 줌파파님, 지우원님, 코트님, 123님, 가을아침님, 찐이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대만 증시입니다. 대만 증시를 보면 작년 10월 중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작년 12월 중순에 드디어 신고가를 작성하고 그리고 현재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죠. 여기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이렇게 왔다갔다 횡보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랑 와, 대비가 너무 되죠?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이렇게 못하나? 대만은 지금 이런 그래프라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네? 와,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럼 인도는 어떠냐? 인도가 보면 작년 10월 중순부터 쭉 꺾이긴 했어요. 근데 12월 중순부터 갑자기 V자 반등을 하기 시작하더니 쭉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틀 조정받고 있네요. 와, 진짜 부럽습니다. 한국은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는 그동안 환율만 이렇게 올랐습니다. 환율만. 환율을 열고 최근에 조정을 좀 내려오고 있는데 참 환율이 좀 더 내려왔으면 좋겠네요. 외국인이 코스피 선물을 조금 매수했죠? 원래 장중에는 선물을 좀 많이 매수했어요. 주가를 오전까지 끌어올렸는데 그 이후에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선물도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죠? 주가가 다 빠졌습니다. 쫙 빠졌죠. 외국인들이 푸드옵션을 상당수 매수했습니다. 푸드옵션을 어디까지 매수했냐면 2740대까지 매수를 해놨어요. 섬뜩하죠? 지금 2842인데 여기서 100포인트를 더 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외국인들의 포지션만 보면. 아, 섬뜩합니다. 자, LG화학부터 볼까요? 아, 뭐 올라갔고 다시 마지막 매도할 기회를 줬는데 아무튼 기존의 LG화학 주주분들이 많이 매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해야죠. LG에너지솔루션 끝나고 상장을 하려면 LG에너지솔루션에 수급을 하기 위해서 LG화학을 빼야 됩니다. 특히 여러가지 ETF나 여러가지 지스펀드에서 LG화학을 빼고 LG에너지솔루션을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LG화학은 이제부터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런 물적분할하고 자회사 상장하는 거는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이런 초대어가 이런 식의 행동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다 민폐를 깨치죠. 정말 LG회장은요. 이거 반성해야 돼요. 솔직히 국정감사에 불려가서 좀 깨야 됩니다. 이거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가 천반 소액주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은 어디 가서 뭐하고 빠지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기업들 조합에 족치지 않고 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코스피가 계속 카르케스나 전질적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요. 다른 나라를 보셨죠? 인도나 베테남를 보셨죠?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빠질까요? 이게 뭡니까? 솔직히 LG에너지솔루션이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어느정도 끝났으니까 반등을 좀 해야겠죠? 코스닥도 작년 9월 이렇게 빠지고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지는 거 보셨죠? 아까 다른 나라 이렇게 빠진 나라 거의 없습니다. V자 반등 살짝 한번 절반이나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셀트리온 셀트리온을 보면 딱 짠하죠? 여기에서 공매도 쌓아놓고 갑자기 금융위에서 조사한다 하면서 주가가 쫙 빠져놓고 이제 보니까 또 아닌 것처럼 넘어가고 야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진짜 셀트리온 주주들은 제가 볼 때마다 야 너무 딱하다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너무 안타까운 기업이죠. 아무튼 공매도하고 무슨 왼수가 전진진 모르겠지만 공매도하고 항상 이런 작전을 하고 장난치고 합니다. 진짜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공매도와 왼수진 기업은 안 건드시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 LG디스플레이, 그리고 필라홀딩스 이런 기업들이죠. 공매도가 어머마하게 쌓아요. 뭐 조금만 올라가려면 공매도 때려서 다 눌러버리고 계속 그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업들. 오늘 이제 미국에서 좀 독특한 소식이 들렸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다. 블리자드는 옛날에 스택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월드보 워크래프트,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사랑했던 게임들을 만든 회사죠. 야, 거기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인수되다니 참 놀라운 일이죠. 한국으로 말하면 글쎄요. 뭐 네이버가 네이버가 뭐 엔시소프트로 인수했다. 거의 그급인가요? 뭐 그 정도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선호공은 왜 상하갈 갔을까요? 누가 선호공 인수한다고 하나? 그냥 올라간 거죠. 뭐 그냥.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선호공 주주분들은 잘 조심해서 잘 먹고 잘 나오시면 된다. 이거 계속 갈 수가 없어요. 누가 선호공 인수한다고 한 게 아니니까 적정하게 먹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에서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예멘 방공이 갑자기 뜬금없이 아라의 에미리트를 드론으로 공격해서 폭격해서 뭐 시설도 파괴하고 사람도 사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사우디 군이 이 나쁜 놈들 우리 우군을 공격해 하고 또 예멘에다가 또 폭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유가가 굉장히 올라오고 있죠. 유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 SOE라든지 뭐 중앙에너지스가 아무래도 시총이 가벼우니까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아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인데 왜 참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진짜 뒤에 누가 있는 건지 아무튼 내일은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야 좀 기분이라도 좋죠. 솔직히 내일은 좀 오른다고 주식을 팔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기분이라도 좀 좋게 내일은 하루는 조금이라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